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겼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노무현재단 이사로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평소처럼 매순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날 청소년들은 노무현 시대를 직접 겪지 못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왜곡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씩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 노무현재단의 주요 이슈, 프로그램, 관련한 책과 핵심 내용, 봉화 소식 등을 앞으로 자주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코로나 어느 정도 풀리면 전국에 계신 지지자분들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려 합니다. 일각에선 많은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이란 단순히 그리워하는 차원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 못다 이루신 꿈을 잘 이어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시민들의 수준과 참여만큼 사회가 변해가는 것이기에 엘리트 정치인 한두 사람의 역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 남기고 열일하는 분들 돈줄 내주시고 그런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데이브레이크 오늘 밤은 평화롭게란 노래를 듣다가 순간 울컥했는데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합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개혁에 앞장섰다 수많은 고초를 지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지지자들이 절대 위축되지 않고 힘을 합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자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지자임을 밝히면 절대 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봉하마을에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네요.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방금 새벽에 단독으로 검찰에서 김건희 조사 불가피하단 결론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가속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에선 김건희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진 거고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장모도 권호수 회장 측근 A씨와 수차례 동일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정황도 포착돼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하고요. 포괄일제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내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여러 정치적 상황들로 이르면 4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검찰에서 핵심 관계자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나경원 때처럼 그냥 소리소문 없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로 나진 않을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믿었던 검사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시켰던 점, 결국 그들도 검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눈 부릅도고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둘 다 기소는 당연하고 구속도 불가피할 듯 왜냐면 설례가 있지 않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일 때처럼 하면 된다. 검찰은 말로만 간보지 말고 조국 전 장관 가족 그들한테 뜻이 똑같이 보여줘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측에선 여당을 향해 북한에 항변 한번 해봤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윤석열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후쿠시마 발언을 비롯해서 일본에다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라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 계속 찬물 끼얹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뼈를 때린 거죠. 본인이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냐 이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던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을 겨냥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애초에 윤석열 자체가 콘텐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게다가 하는 말마다 완전 구시대적이고 꼰대란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만큼은 틀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했던 첫 공약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대답은 그 밥의 그나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공약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인데 새로운 구상도 없다 매우 추상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송영길 대표의 공약 일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그런 계획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특히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는데요. 허황된 것을 어떻게 제일 공약으로 갖고 오냐 그러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같이 싸잡아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듯 보이는데 어찌됐든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 높이고 할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법무부 차관 무르부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중앙에선 바이든도 메르켈도 우산 직접 들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쉽게 말해 온라인에선 우산 의전과 비교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외 정상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우산을 든다. 이미 팩트체크가 다 됐기에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언론중재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기자들이 뒤로 가세요 앉아주세요 이런 거 시켰던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에 고민정 의원도 기자들이 유령인간 취급한 것 언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법무부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언론의 저런 무리한 요구가 핵심인데 그런 건 쏙 빼고 이 장면만 퍼뜨리는 건 누가 봐도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재진이 뒤로 가라 그러고 걸리적 거리니까 더 앉으라 그러고 이거 기자들이 시킨 겁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의원은 이 장면이 문재인 정권 5년이 평가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면서 이렇게 본인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도 팩트체크 제대로 당했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신발을 신겨주는 것도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저렇게 깔끔하게 그러다 마지막엔 저렇게 깔끔하게 신발까지 벗는데 아무튼 이렇게 비판할 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황제의전 논란이라면서 본질 가리기 하지 마시고 기자들도 제대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